미용을 하다 보면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빠질 것 같은 어깨 뻐근한 허리 안전하게 미용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힘이 드는 건 바로 털 저는 오늘 이 털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털과 미세먼지의 최강 다이슨 v15 디텍트 털로 가득한 강아지 미용실에서도 과연 최고의 증명을 보여줄까요? v15 디텍트는 lcd 화면을 통해 먼지 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헤어스쿠르 툴은 털이 엉키 없이 부드럽게 먼지통으로 들어가요. 뭉쳐있는 많은 양의 털들도 문제가 없어요. 자동모드는 먼지 량에 따라 흡입력을 지능적으로 조절해요. v15 디텍트만의 편리하고 다양한 털은 보이지 않는 구석부터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어디든 청소가 가능해요. 안눈에 봐도 깨끗해졌죠? 청소 끝! 끝! 레이저 디텍트 기술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먼지를 보여줘 구석구석 더 깨끗한 청소를 도와줍니다. 매일 슈나무가 달고 들어오는 각종 먼지들 다이슨 v15 디텍트로 실내 청소도 걱정 없어요. 극한의 상황에도 최고의 성능을 보여준 다이슨 v15 디텍트와 함께 이제 털 걱정 끝!